안녕하십니까 엑소오티입니다. 오늘 2월 15일 대한민국 군산에서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지진규모는 2.5이고 발생시각은 18시 59분 25초입니다. 네 저기 대한민국에 지진이 거의 없는 국가인데 오늘 아마 군산지역분들하고 인근지역분들 좀 놀라셨을텐데요. 큰 분들 아니니까 크게 놀라실 건 없습니다. 1월 24일에도 대한민국 군산에서 지진이 있었으며 2.1이었으며 시간은 오전 06시 23분이었습니다. 작년 3월 10일에도 대한민국 군산 지진이 있었고요. 지진규모는 2.0이었으며 오전 1시 16분이었습니다. 2019년 7월 22일에도 대한민국 군산에서 지진이 있었고요. 2.0이었으며 오전 1시 15분에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경주에서 일어났던 지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도에 대한민국 경주에서 지진이 있었고요. 2020년도에 발생했던 지진은 2.1, 2.1, 2.4 이렇게 3번의 지진이 대한민국 경주에서 2020년도에 3번 발생을 했었습니다. 2019년도에 대한민국 경주 지진을 보면 두 번 다 2.5, 2.5, 한 번은 23시 18분, 한 번은 05시 31분에 두 번의 지진이 2019년도에 대한민국 경주에서 발생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도 역시 2003과 2.0에 두 번의 지진이 대한민국 경주에 발생했었습니다. 2018년도에요. 그리고 이제 규모가 좀 컸죠. 2016년 9월 12일 대한민국 경주에서 5.8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19시 44분 32초 대한민국 경주에서 5.8이었습니다. 2016년 9월 12일 날 대한민국 경주에서 5.8의 지진이 발생했었고요. 이 지진으로 인해서 최대 여진이 4.5까지 발생을 했고요. 부상자가 23명, 피해액이 110억이었고 피해지역은 경산남북도, 대구, 울산, 부산까지 다 피해를 봤습니다. 이번에는 대한민국 포항의 지진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대한민국 포항의 지진은 규모 2.4의 지진이 16시 50분 30초, 2.2의 지진이 0.7시 23분의 대한민국 포항에서 발생을 하였습니다. 2019년 대한민국 포항의 지진은 4.1, 2.1, 2.7, 2.5, 2.3, 4번의 지진이 2019년도 대한민국 포항에서 발생을 하였습니다. 2018년도 대한민국 포항의 지진은 2.5, 2.4, 2.3, 2.2, 2.0 총 5번의 지진이 대한민국 포항에서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2017년 11월 15일 규모가 큰 강진이었습니다. 대한민국 포항의 강진 5.4 강진 14시 29분 31초에 2017년 11월 25일 대한민국 포항에서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 5.4 지진으로 인하여 규모 2.0 이상의 여진이 100회 발생하였으며 최대 여진 규모가 4.6의 지진이었고 부상자는 135명, 피해액은 3,323억원, 피해지역은 경상 남북도 대구 울산 부산의 지역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경상북도 경주시의 지진과 포항시의 지진을 말씀을 다시 드려보면 2016년도 9월 12일 날 경상북도 경주시의 규모 5.8의 지진은 이것은 1978년도 대한민국의 지진 관측이 시작된 이후에 한반도에서 일어난 것과 어디서 가장 최대 규모의 지진이었습니다. 또한 2017년도 11월 15일 오후 2시 29분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북쪽 9km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 이 지진은 규모는 5.4였지만 진원의 깊이가 낮은 곳에 매우 얕기 때문에 3에서 7km 정도로 경주 지진을 뛰어넘었고요. 이런 어떠한 경상북도 경주와 포항에서의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도요. 2016년도 9월 12일 경상북 경주 17년도 11월 15일 경상북도 포항 우리가 또 유념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2016년 11월 19일 오전 3시 29분 대한민국 경주에서 규모 2.1의 지진이 발생했었습니다. 16년 11월 19일에요. 그런데 같은 날 19일 날 8시간 후에 오전 11일 48분에 일본 혼슈 야카야마 남낭동 쪽 57km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주에서 지진이 난 후에 8시간 후에 일본 혼슈 야카야마에서 지진이 또 난 것입니다. 5.4가. 그다음에 또 10월 20일에도 일본 지바현의 동북부지방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한 후에 30분 후에 대한민국 경주에서 규모 2.4의 지진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과 일본과의 지진의 어떤 상호 연관성을 일부의 아주 일부이지만 일부의 지진학자분들은 조심스럽게 좀 제기를 하고 있으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